블랙핑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Let's kill this love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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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Let's kill this love Let's kill this love 한 3개월 넘게 더 쇼를 준비해 왔었는데요 무사히 맞춰서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저희 멤버들도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3, 2, 1 하나 네 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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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년 만에 만난 건데 블링크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콘서트였어갖고 의미 있고 보람 썼던 것 같아요 사랑해요 블링크 사랑해요 블링크 고생했어요 블링크 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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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